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 못 일어나면 난 기어가 뭐 기어가 뭐 좀 쉬어가 좀 쉬더라도 I be alive 반지가 냄새 한지 기억나 맘 피웠다고 하면 be alive 또 이어가 내 목소리는 새로운 트랙빙을 뛰어가 달리고 때로 흔들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도 do what do what do what do what do what I do 때로 무너지고 많이 무뎌졌어도 너무나 아파 그래도 do what do what do what I do 그거 알아 뱃속에 불이 들어온 느낌 꼭 감고 참아도 두 눈에 불이 들어온 느낌 텅 비고 상한 속 쓰라리게 술이 들어온 느낌 갑갑한 한숨 산소가 희박한 불에 들어온 느낌 침묵이 때론 금 알아 근데 내 말 못하는 억울함은 곱씹어도 소화가 잘 안돼 밀려와 서운함 지독한 허무함 오직 시간이야 흉터 좀 남기고는 낫겠지 뭐 니가 내다 인생은 시간에 닿았어 내려가는 끝 모르는 긴 책 숱한 성공과 실패 때론 쉬어가는 빈페이지 너무 앞서거나 처져서 외롭다 느낄 땐 오랜 친구와 소주잠 부딪히며 쉴 때 그리곤 일어나고 또 일어나 못 일어나면 난 기어가 뭐 기어가 뭐 좀 쉬어가 좀 쉬더라도 I'll be alive 한지가 냄새 한지 기억나 맘 비웠다고 하면 be alive 또 이어가 내 목소리는 새로운 트랙비를 뛰어가 헷갈리고 때론 흔들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도 그래도 두아두아두아두아라 두아두 때론 무너지고 많이 무뎌졌어 또 너무나 아파 그래도 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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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아라 두 오랜만에 만난 친구 녀석들 왠지 갑자기 훌쩍 나이가 들어 보여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자꾸만 씻어보려고 한 건 피곤고 다 줄을 세워 결국은 나이 우린 줄어든 머릿수 얘기와 결합요산 간수치 얘기와 어딘가 편찮으신 부모님 그리고 빛나는 아이들 얘기를 했지 거창한 꿈보단 소망들 더 늦기 전에 꼭 할 것들 이 나이 춤에 너는 일 줄 알았는데 어린 맘으로 다 관점을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틀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도 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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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아라 두 때로 무너지고 많이 무뎌졌어 너무나 아파 그래도 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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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아라 두 정말로 고마워 은근해 은근해 은근히 은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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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한 은근해요 은근해 은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